아 이거 마리오 이거 한번 삐어보고 아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아 이거 썸네일 각인데? 네 안녕하세요 맛소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 달성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너무 괜찮은 집이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텍사스 바베큐 맛집인데요 울산에서 이런 집이 잘 없더라고요 참 특이한 집이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울죽은 삼동면에 위치한 고스트 블랙이라는 집인데요 어떤 맛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랑 블랙이랑 저희 그 맛집 플래터 있습니다 플래터 차이점은 갈비 부분이 소나 대신에 있거든요 이쪽 고스트는 소 두 개 대신 두 개고요 아랫 블랙은 소 하나에 대신 세 종류가 나오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떨지 한번 맛보고 솔직한 리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괜찮네 앞에 보이시는 브리스킷이 소의 앞가슴살 차돌 양지 부위입니다 바베큐 부위 중에 가장 연하고 맛있는 부위라서 제일 먼저 드셔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폴드포크는 돼지 전지살을 으깨서 양념한 거라 빵하고 또띠아 안에 양파 넣고 소스 넣고 가득 싸서 드시면 되고요 비프립은 8시간 이상 번트엔즈에 있는 삼겹살을 4시간 이상 양념해서 훈연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음식은 저온에서 오랜 시간 구운 음식이라서 뜨겁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따뜻할 때 많이 드셔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기 스푼 놓여져 있는 소스는 칠리콘 카레라는 소스인데요 약간 매콤함이 있는 소스세요 다른 소스랑 어울려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브리스킷이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브리스킷은 여기 가슴살 부위거든요 8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이렇게 훈연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좀 질긴 음식이지만은 훈연을 통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만든 영상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그 영상 자체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연을 통해 가지고 또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맛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투리가 아 사투리 써야 되는데 브리스킷은 레스팅까지 약 23시간 정도 훈연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약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중간중간 사이 스프레칭 작업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스프레칭 작업은 사과주스를 뿌려 가지고 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놀이 사이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담백합니다 확실히 부드러워요 아 진짜 부드러운데 까만 부분 보이시죠? 까만 부분 여기는 탄 게 아니래요 여기는 이제 훈연하면서 시드닝과 16시간 동안 훈연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플랫폼도 확실히 즐기진 않네요 담백해요 입에서 녹아버리네요 그냥 굳이 소스에 안 찍어 먹어도 괜찮은데요 루티브하게 잘하겠네요 루티브하게 잘하겠네요 아 괜찮은데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부드럽네요 두 명 부분에 충분히 먹어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와 양제살 와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러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부드럽고 영상에서 봤는데 툭툭 치면 푸딩처럼 보인대요 이게 푸딩처럼 이걸 보여드려요 여기 보시면 끝에 빨간 부분 보이시죠 빨간 부분 스모클링 찍이네요 오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온다고 집에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시간이 가졌더라도 부드러우면 괜찮아요 담백하고 하나도 안 즐깁니다 지금 입에서 녹으면 녹아 브리스키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이집만의 특제 소스 이거는 홀그레인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 겨자씨가 통체로 들어가서 홀그레인 머스타드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비프립입니다 비프립은 6번에서 8번 사이의 눕골 부위로 요리를 한다고 하고요 노우앤슬로우 방식으로 염제가 된 고기에 4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까지 혼연을 하여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셨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비프립 오우 나보기는 장난 아닌데 음 와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이랬을 때 쓰네 진짜 이게 입에서 녹는다는 뜻이네 이게 와 장난이 안 돼 진짜 특제 소스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찍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부드럽습니다 녹는게 녹아 와 갈비살 와 꼭 가져가고 보겠습니다 와 진짜 비프립 원래는 이거 이대로 먹는다 아닙니까 이대로 자르지 말고 와 이거를 원래 이렇게 뜯어먹을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서대로 다 먹으려 했는데 혹시나 제가 못 먹을까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훌드포크 훌드포크는 음 돼지인데 앞다리 목살 앞다리하고 목살 부분을 오랫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훌드가 이렇게 찢었다고 합니다 훌드 포크 포크 자 폴드포크 백한 맛과 약간 약간 달달하고 음 다시 한번 네 아 소스가 뭐에요? 칠리콩 칠리콩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쌀쌌서 풀드포크 좀 가르쳐 주십시오 풀드포크는 디리전에서 느낀건데 바베큐 소스를 버무려서 간이 잘 되어있어요 요거를 빵 안에 듬뿍 넣으시구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감자튀김 넣기도 하시는데 칼슬로라, 칠리코카리 소스랑 피크, 할라페놀 취향에 원하시는 소스랑 파인애플이랑 다 같이 곁들여서 신청하시구요 스테인버거 만들어서 드시면 되요 감사합니다 고기를 듬뿍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듬뿍 넣고 칠리콩 카레 칠리콩 카레 칠리콩 카레죠? 칠리콩 카레 칠리콩 카레 칠리콩 카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콘슬로도 먹고 콘슬로 핵심 칠리콩 카레 칠리콩 카레 알겠습니다 나이 40도 중반에 먹방 쭉 하기는 생각해봤어요 아빠 왜 그러냐고 그리고 계속 부모님들이 오셔서 되게 많아요 고기 잡내가 없다고 아 그렇네 신기하다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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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긍정 heleling television 배 cosa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가치를 보유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운트리 옷파들이 이런거 데 그렇죠 아까 양파 올렸죠 파인애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수제버거 으 음 아 진짜 프리드 포크가 고기를 많이 넣는게 핵심이에요 진짜 양념이 되어있네요 메뉴에 예 고스트가 있고 블랙이 있는데 그 차이가 비프 립이 소냐 돼지냐 그 차이거든요 비프로 먹는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볼때면 어차피 모를거면 그죠 그죠 속하지 마시죠 비프 립이 오히려 소로 먹는게 낫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예 두꺼기 훈연을 해서 썰어 가지고 이제 가장 못독 같습니다 이제 러브를 받아도 훈연을 해서 그 다음 예 예 예 예 예 예 본텐즈는 삼겹살을 통째로 구웠다고 하네요 으아 원 이제 먹어오라 cent 아 참 겹살 통째로 와 삼겹살 통채로 괜찮네요 와 이거 감고 가야 되겠네요 와 처음에 또 이정도 했는데 먹어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양이 고객님들 나오셔서 이러시다가 주시다가 장난 아니라고 예예예 진짜 장난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양이 엄청난데요 와 장난 아닌데 진짜 저도 웬만한 대식간데 이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와 찌양님 대단합니다 와 힘드시죠? 아 네 아 바쁜데요 바쁜데 확신죠 훈련할 때 나무를 쓰잖아요 어떤 재료를 쓰세요? 참나무를 쓰세요 아 참나무를 쓰시는 거예요? 시간과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고객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아 예 자 풀드포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풀드포크 듬뿍 약간 좀 달달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 뭐 햄버거 패티처럼 보이시죠? 햄버거 패티처럼 냄버거 넣고 아 이거 뭐 하더라 콩 아 아무튼 뭐 콩 그거 콩 콩카레 칠리 칠리 콩 콩카레 칠리 콩카레 아 생각났다 칠리 콩카레 넣고 그 다음에 콘솔로우 콘솔로우 아 아직도 멀었습니다 콘솔로우 아 이거 우리 저 KFC에서 만들어봤는데 이거 콘솔로우 넣고 그 다음 양파 넣고 양파 넣은 다음에 양파를 넣고 그 다음 양파를 넣고 그다음에 할리피뇨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앉아놓고 자 햄버거 와 입이 안 닦이는데 이거 와... 괜찮다 출제 햄버거 따로 없네 진짜 버거킹보다 낫습니다 버거킹보다 시중파는 햄버거하고 비교가 안되네 와... 지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 와 빵 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와... 몇 장 이거? 4장? 와... 4장 와 빵 2개 끄진다 밑에 또띠아 있네 와... 깜짝놀네 진짜 와... 또띠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사진에서 봤을때는 2인 세트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무리됐어 와... 진짜 생각도 많네 와 지지 지지... 더 이상 와... 그거까지가 아닌데 와... 양 진짜 많네 진짜 핸드 볶은 거의 다 먹었고 이거 거의 다 먹었는데 와... 진짜 양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나무보기들은 프릭포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볶음밥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밥 볶음밥을 맛있고 나무가 싸가시는 분들 프릭은 이제 라면이랑 찌개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정말 맛있습니다 사진 찍어 색깔이 잘 나오고 아... 하목난로 지금 태우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네 아... 따뜻하게 아... 장작을 그대로 태우고 오시는 거네 그쵸? 네 네 네 네 손님 보고 계약했으시면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이름도 그냥 포토존이라고 아... 여기는 식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토존이 네 네 포토존같아요 음... 애완견 아이고... 여기 키우고 있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꼬리하고 삐아 꼬리하고? 얘가 꼬리 꼬리? 삐아 꼬리하고 삐아 네 아이고 귀여워라 이제 애완견들 하고 같이 아 고스트 블랙 신경 진짜 많이 쓰셨네 보니까 미대 출신이라서 바깥에 디스플레이 되어있어 바깥에 어느 분이 미대 출신이지? 이거는 뭐? 이거는 치즈 캔들이에요 이게 캔들이거든요 이게 뽑기 하는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dp용으로 해가지고? 아 나 오락실 온 줄 알았습니다 저희 생일이랑 오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코스튬이나 이런거 익혀서 간판 앞에 사진 찍으시고 많이 하세요 이거를 이런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쓰고 이런식으로 생일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인도 있어요 아 이건 마리오 이거 한번 삐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아 이거 썸네일 각인데? 아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하고 이런걸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고스블랙 사장님 말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울산에서 유일무일하게 텍사스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분들과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서 텍사스 바베큐 잘하는 맛집을 방문해 봤는데요 울산에 이런 집이 잘 없더라구요 보통 외식 가실 때 삼겹살 고깃집 많이 가시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쯤 특별한 날 사랑하는 가족들 연인들과 모임하실 때 경시 좋은 곳에서 부드러운 육질의 고기 맛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신교코 회장 별장 근처이기도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유튜브에 미친 마수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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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